멀티버스의 나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잠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 그러니까 쉽게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쌍둥이여도 성격은 다르다 멀티버스라고 하니까 똑같은 나이여도 다른 멀티버스에 나와도 나랑 살아온 환경도 다를 것이고 성격도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하라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랬다 내가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종이잖아요 얘만 다르잖아요 같은 기종이어도 색깔은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멀티버스가 그런 패럴렐 유니버스 이런 데서 나오는 평행우주 이런 그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멀티버스의 나는 어떤 느낌일지 그러게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멀티버스의 황명음은 기타를 안 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눈을 안 칠 수도 있고 멀티버스 하면 그거 생각나 드래곤볼 생각나 제7우주에 누가 오고 제6우주에 누가 오고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뭐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쌍둥이도 쌍둥이도 진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다른 맞아요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베이스 치는 친구가 그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둘이 딱 놔두면 정말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정말 구분하기 힘든데 한 친구는 베이스를 치고 한 친구는 드럼을 쳤어요 성격이 진짜 달라요 한 명 엄청 꼼꼼하고 한 친구는 완전 상남자 완전 다른 상태라고 맞아요 쌍둥이라도 그렇게 다른데 하물며 이 세이브를 완전 똑같은 그런 거에서 이제 상판만 다른 건데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쌍둥이들이 과연 얼만큼 다를 것인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거는 일란성에 가까운 한 1.2란성 1.1란성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기타예요 네 조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무게 차이가 나는 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차이기는 해요 무게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목재는 건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카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상판 두께도 똑같은데 이게 이거랑 바스켓 위브랑 이게 100g이나 더 나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는 상판 무늬말고는 아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냥 그거를 비교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퍼슨이라는 브랜드 지금 처음 보신 분 계실 텐데 이 리뷰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 저희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첫 시간에 가셔서 맥퍼슨에 대한 브랜드 개요 한번 확인하고 오시고요 이거 보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 가셔가지고 세이블에 먼저 허니콤 했었던 모델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 보겠습니다 스펙 완전 동일해요 447만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든 USA 전장팩 5cm 무게 2.68kg로 120g이 더 나갑니다 두께 107, 구프레 듀뜨레 75,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카본 파이브로 전체 다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쉘러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막 꿀렁꿀렁거리는 페이틴티드 컴펜세이티드 터스크 너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4.5mm 너비에 집판도 역시 카본 파이버 스케일 648mm LR-100X N3SL 픽업 이거 지난 시간에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이크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정말로 무늬 차이 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동일한 기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바스켓 위브고요 직물 이렇게 짜여진 모양 이거는 허니콤 육각형의 벌집 모양 여기서 과연 사운드 차이가 날 것인가 바로 다이렉트 비교해 볼게요 전 볼 수 느껴져요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러게요? 희한하네? 뭐지? 이유가 뭐지? 마치 이거는 드레드너 치는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오엠바디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세요 요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걸 딱 들으면 이런 느낌에서 요렇게 세계관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네요 이쪽이 맞아요 그리고 어 막 대응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세계관이 조금 넓어진다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이즈 이런 느낌으로 사이즈 R 하나하나의 크기가 이 정도고 쟤는 사이즈 R 하나하나의 크기가 저 정도다 상판 생긴대로 논다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상판때기처럼 논다 이런 느낌인거죠 이 쪽이 좀 더 약간 좀 넓고 자글자글한 느낌 이런 사운드죠 이걸로 핀거 먼저 하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를 를 탐봉 라이브 를 오늘의 고른 사운드에요 를 를 를 를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하네요 실제로 차이가 난다는게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쎄 확실히 세 개관이 넓다 보니까 마이크 좀 줄이고 갈게요 오! 이거 좋네 요정도 많이 줄었네요 오! 딱 좋네요 요정도 많이 와 근데 확실히 이런 기타들은 힘은 진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분명히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킨거요 이거 사운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둘의 취향에는 이쪽이 더 가깝잖아요 넓고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아무래도 바스켓 위브 쪽이 저는 좀 더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다 근데 명읍씨도 아마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자 요거 여기까지 사운드 모니터 해봤구요 그럼 어떤 곡 들여줄건가요 네 요건 제 노래 센터 오브 메모리즈 네 센터 오브 메모리즈 기억냄새 기억내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닭eme 네 닭 school 네 닭 우주 하루를 네 닭 닭 네 닭 네 닭 네 닭 네 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쪽이 조금 더 대취향이어서 그런가? 네. 그냥 뭔가 특수 소재의 기타를 치고 있다는 그냥 그런 느낌이 아르페조 곡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인송과 오베이션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개의 기타와 같은 선상에서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나 이제는.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그나마 오베이션 쪽보다는 아무래도 레인송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좀 모니터 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회사에서 확실히 이렇게 모델명 자체를 그냥 아예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펙이 다 동일한데 문인만 다르도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다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한 차이가 좀 보였고요. 그래서 멀티버스의 나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상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난다. 역시 상판때기 같이 이렇게 상판때기에 따라서 다르다 해서 생긴대로 놓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얼굴이죠 상판이 기타에. 네. 조심했다면 팔팔. 이게 소리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기조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점수를 올리기는 좀 그렇고 가격은 올라갔지만 점수를 내리기가 좀 그렇고 이것도 소리가 좀 더 우리 취향이긴 하지만 점수를 올리기는 그렇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7주기에는 괜찮고 8.5주기에는 좀 비싸고 잘 모르겠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안전하게 팔로만 계속 그냥 쭉 팔 올팔. 맞아요. 공울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처음 보는 맥퍼슨 시리즈 쭉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또 맥퍼슨이 이런 것만 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맞아요. 레이송처럼 애초에 비 맞아도 되는 기타만 전문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레이송. 네. 아예 목재를 이용한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맥퍼슨이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카본 시리즈는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